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우리 맘대로 펼쳐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정말 치열한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세포 속에서도 끊임없이 너 죽어라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과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살려주는 세력 간에 아주 치열한 전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은 물리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전쟁이 아무리 치열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잘 연구하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발견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전쟁, 육체에 한 번 죽었어도 또 살면 되겠는데 더 큰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영원히 죽이려고 하는 세력과 또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살려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세력 간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 우주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 큰 영적인 전쟁에서 기어이 살아남기를 원한다고 하면 나에게 지금 허락한 이 육적인 전쟁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잘 발견하셔서 범으로 영적인 그 전쟁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 질병과의 전쟁 중에서 현대의학이 제일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전쟁은 암과의 전쟁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저런 전략을 지금 내놓고는 있지만 그것은 암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녁에는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후생 유전학적 세 가지 핵심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현대의학이 발견한 아무리 암이 무서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전략만 잘 활용하면 초기든지 중기든지 말기든지 상관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하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나아가 영적인 대쟁투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통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과의 전쟁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걸리고 나서 자를지 지질지 항암제로 녹여서 죽일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안 걸리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 제일 좋은 방법은 암에 안 걸리도록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뭐냐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후생 유전학적 암 예방과 백퇴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일본의 NHK TV 방송에서 암에 대해서 연구한 세계적인 학자들을 섭외하다가 그 중에서 야 이게 정말 최첨단 암 치료 전략인 것 같다 해서 이 NHK TV 방송에서 일반 대중들이 알기 쉽게 이것을 그래픽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 세포 속에서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는지 아주 쉽게 만들어서 방영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세포 속에서는 정말 치열한 전쟁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암세포로 변해서 그냥 죽어버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세력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암이 이미 걸리려고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암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세력이 있다는 것인데 정말 아주 쉽게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애니메이션으로 NHK TV 방송에서 만들어 방영을 했는데 이것을 팔지는 않아요 이 동영상을 그래서 한국 TV 방송에서 그것 좀 우리도 방영하자 그랬더니 안 줘요 이건 너무 소중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못 준다 그래도 사정을 했더니 그러면 방영권만 주겠다 딱 한 번 방영만 하게 하고 이 내용을 비디오 테이프로 해서 판매하는 판매권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TV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딱 보니까 와 굉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TV 모니터를 잽싸게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좀 원본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 방송국에 전화했더니 자기들도 방영권만 샀다는 거예요 못 판대 그래서 조금 흐리지만 그냥 이 모니터 화면을 찍은 이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가 낡아서 죽으면 복사하면서 또 하나를 만드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P53 단백질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P53 단백질은 늘 물개가 한조로 지혜물이 확산합니다 P53 단백질과 정류 단백질들은 반짝을 적은 질포 분실을 막기 위해 보수를 줍니다 와 질포 분실을 일으키는 나스 이전자에 블렌덴이가 생기면 쉬지 않고 질포 분실을 영향을 내립니다 자 이제 어디선가 세포를 분열하라라는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 세포 속으로 찌지직하고 신호가 오죠 그러나 어디서 오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과학자들은 라스 유전자가 그 신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스 유전자를 라스 단백질을 만들어요 이제 라스 단백질이 활동을 합니다 라스 단백질이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딱 잡으면 그게 신호가 돼서 세포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만큼 분열하고 쉬라 하면 딱 쉬는 것이 정상인데 얘가 방사선을 맞았는지 고장났어요 쉬라고 할 때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분열하면서 암세포가 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색 단백질이 와서 야 그만 쉬어라 하고 말려요 주인 양반 그러면 암환자 돼서 죽으니까 안 돼 너 그만 떨어져서 쉬어라 그런데 죽게 내버려둬라 하고 이 붉은색 단백질 쫄개가 방해를 합니다 이제 살려주는 P53 단백질이 아주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세력 살리려고 하는 세력의 싸움이 있는데 죽이려고 하는 세력의 쫄개들이 방해를 하니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하는 P53 유전자가 많은 도우미 단백질들을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도우미 단백질이 이 세포가 암세포가 되도록 해서 죽게 하자라고 방해하던 그 붉은색 단백질 쫄개를 이 푸른색 단백질이 가서 뒤통수를 탁 쳐버려요 그럼 드디어 이제는 방해꾼 쫄개가 없어지자 푸른색 단백질이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그 고장난 붉은색 단백질 라스 단백질을 그만 쉬어라 하면서 딱 뛰면 그날부로 암세포 분열은 정지가 되면서 암세포가 되어서 죽을 뻔했는데 암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고 예방되면서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 차원에서 암세포가 되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과 안 돼 살아야 된다라고 싸우는 이 싸움이 30대 젊은 청년의 경우에도 하루에 3천 개 정도의 이 세포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 차원에서 이렇게 나를 암세포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세력과 나를 살리려고 하는 세력이 하루에도 3천 번씩 이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나를 살리려고 하는 P53 그 단백질의 말을 잘 들으면서 생활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언제나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막아주고 예방이 되게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암과는 전혀 상관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쩌면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과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똑같을까 왜 이렇게 똑같지 그 이유는 이 세포를 만든 분이나 저 하늘을 만든 분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든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핵이 나오고 핵을 또 쪼개보면 전자들이 핵 주변에 도는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 높은 우주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이 우주가 어떻게 도는지 그 도는 모습과 이 핵이 도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만든 분이 갚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포 차원의 전쟁을 잘 이해를 하면 저 하늘의 전쟁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라스 단백질은 좋은 놈이었어요 나쁜 놈이었어요 좋은 놈이었죠 내가 살다가 세포가 망가졌다 그래도 나를 또 새것으로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진 세포였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됐어 원래 라스 단백질이 아니고 뭔가 한 방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기능과는 달리 암세포를 만드는 세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하늘에는 나를 도와주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멋진 대장 루스벨이라고 하는 대장은 정말 멋지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 전쟁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하늘 전쟁부터 이 땅 전쟁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그 하늘 전쟁이 십자가 중심으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또 세포 차원에서까지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꼭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 혼자 힘 세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잘 만나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대장을 잘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06의 전쟁에서 꼭 살아남기를 원하면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정말 이길 수밖에 없는 군대 장관 대장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세포 차원이나 우주 차원에서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긴 대장편에 좀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간단하게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우주에서 전개되는 모든 전쟁을 요약해놨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봅니다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싸우는가 하고 보니까 미가엘이 있고 그 사자들이 있습니다 또 상대편에는 용이 있고 또 그 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싸움 이 하늘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과 미가엘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고 진, 이, 용은 그 사자들과 함께 더 이상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 이게 최초의 전쟁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용이 이긴 것이 아니고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그 용이 어디로 가서 또 전쟁을 치르는가 하고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는 못하고 내어 쫓겼다 그랬는데 그 용과 그 사자들이 어디로 내어 쫓겼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이 용은 마귀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전쟁에서 진, 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땅에서 또 전쟁을 치르는데 이 땅 전쟁에서 이기려면 미가엘 편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용 편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대장을 잘 만나야 되니까 용이 아니고 미가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어떤 전쟁을 펼치는가 하고 보니까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너희 맘대로 먹고 마시고 관리하면서 살아라 그러나 이것이 네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내가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만 인정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표시 하나로 한 가운데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만들어 심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건 다 먹지만 무엇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 죽는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어 쫓긴 그 용이 용이 아까 보니까 옛 뱀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마귀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어렵지 않아요 성령 스스로가 다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뱀이라고 하면 뱀 중에서 가장 옛날 최초의 뱀은 어떤 뱀이었어요? 선악과에서 선악과 나무에서 나타난 그 뱀 요즘 뱀은 그 뱀이 아닙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뱀이고 그때 뱀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옛 뱀 그 사탄이 옛 뱀의 모양으로 선악과 나무에 나타나서 그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고 그런데 사탄은 그걸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전혀 반대말을 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선악과 하나 따먹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안 따먹었다 그러면 대장을 누구로 모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셨다는 얘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국은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탄을 이제 영접했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 하늘전쟁에서 이미 진 사탄의 말을 들어버리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운명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마련해 왔다 내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죄를 하나도 진 적이 없는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너희들이 죄를 지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그렇게 모든 죄값을 갚아줬다는 것을 네가 믿기만 하면 너는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저 하늘전쟁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여 자기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사실은 싸우나 마나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늘전쟁에서는 졌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니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약 역사를 보면 그 사탄은 예수님이 어떤 혈통을 통해서 나타날 것인지를 연구하면서 그 혈통을 계속 씨가 마르게 하려고 핍박을 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섬리로 그 혈통이 유지가 되고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해로 때 왕을 통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그 죄짐 짊어지기 전에 그냥 죽이려고 참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 험한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의 유혹을 다 견디고 이기면서 죄 하나도 없이 사시다가 드디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할 때에 사탄은 이 인간이 죽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인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의도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우리를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계속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옥조이고 옥조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고통을 견뎠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고민하고 그리고 목도 타고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마도 사탄은 조금만 더 고통스럽게 하면 아이고 나 이런 거 못해 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올 수도 있겠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게시록 12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자 여기 만국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 아이 이런 싱호를 받을 만한 아이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아기 예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 주시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저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이 땅 전쟁에서만큼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완벽하게 자기는 패배했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닥졌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그런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에 이 육적인 전쟁이든 하늘 전쟁이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장을 잘 만나야 되는데 뭐 백전 백승 계속 누가 어떤 대장이 이겼습니까 루스벨이 이긴 것이 아니고 미가엘 되시는 예수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셨고 이 루스벨 바로 사탄은 완전한 K-O패를 당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내 이 세포 유전자 스위치를 켜주는 자가 내 마음의 대장이 될 것인데 무엇보다도 미가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대장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무리 험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예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때마다 나를 보호해 주고 암을 예방해 주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을 좀 살펴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암이 걸려버렸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길이 없느냐 아니요 이미 암에 걸렸을지라도 얼마든지 길이 있다라고 NHK TV 방송에서 발표를 했는데 두 번째 전략은 이미 암이 걸렸을지라도 후생유전학적으로 어떻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지 그건 백퇴된 생활습관밖에 없는데 후생유전학적인 암치료와 백퇴된 생활습관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방사선 X선 자외선 바람물질이 세포 속으로 들어왔어요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속에서 P53 유전자가 이제 활동을 합니다 망가져서 암이 생겼을지라도 얼마든지 치료해 줄 수 있는 수많은 리페어 단백질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종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디가 망가졌나 하고 찾아보는 순찰남백질도 있어요 여기가 망가졌구나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두 번째 수리 단백질이 와서 수리하기 좋도록 망가진 부분을 비비비비비 두 가닥이 꼬여있기 때문에 수리하기 좋게 풀어 제쳐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할 일 끝났다고 신호를 보내면 드디어 망가진 부분을 싹둑 잘라주는 컵팅 단백질이 잘라줘요 그럼 마지막으로 짜깃게 하는 단백질이 와서 싹 짜깃게 하면 암이 생겼었는데 완벽하게 처음 상태로 치료가 되도록 우리 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 의학자들은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 몸에 세포가 있을지라도 수십 종류의 스스로 그 망가진 이 유전자를 암세포를 치료해주는 자연치유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발견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암이 걸렸다라고 해서 난 이대로 죽는가 보다 하고 좌절도 하지 말고 낭망도 하지 마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군대 장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어서 아는데 너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아라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주신 그 백투 에덴의 생활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이미 암이 걸린 이 순간에라도 드디어 이 자연치유력이 극대화되면서 어느 순간 암세포는 원래 상태로 감쪽같이 치료가 되는 일들이 이 세포 속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수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황장노님 암세포가 한 번 생겼어도 이 군대 장관이 명령하는 대로 음식 먹고 명령하는 대로 미움은 버리고 사랑은 가슴에 품고 백투 에덴 생활을 하면 이미 생긴 암세포도 줄어들고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좀 믿어집니까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NHK TV 방송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사실이 우리 몸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황장노님은 본인의 몸속에서 그런 일이 진짜 있다 가능하다 암세포 그냥 있으면 계속 번져나가는 것만은 아니다 얼마든지 컸다가도 줄어들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두 번째 살아남기 위한 핵심 전략은 대장을 잘 만났어도 대장만 잘 만나서 이기는 건 아니죠 그 대장이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리고 작전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작전 명령 너 DMZ 넘어갔다 와야 된다 그런데 지뢰가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지 모른다 내가 어디 지뢰에 묻혀 있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길대로만 가라 가다가 첫 번째 갈림길에서는 좌회전하고 그 다음에 큰 바위가 나타나거든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가고 아주 구체적으로 작전 명령을 주셨는데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대장 잘 만났어도 내 생각대로 하면 죽는 것입니다 지뢰에 터져서 그래서 두 번째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그 대장이 살아남도록 우리에게 주신 작전 명령을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작전 명령은 무엇일까 이미 암세포가 만들어졌는데도 암세포를 살리려고 하는 작전 명령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무슨 유전자 말 들으면 살아났습니까 P53 유전자의 말을 믿으면 P53의 활동을 통해서 완전히 암이 치료되는 걸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P53은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너 쉬어라 쉬어라 쉬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쉬었더니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보니까 P53이 아까 수리 단백질을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수리 단백질을 보내줘도 자동차 쉬고 자동차 정비공장에다 맡기지 않으면 삼춘이 정비공장 사장이라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쉬기만 하면 돼요 쉬기만 하면 이 속에 있는 P53 수리 단백질이 와서 감쪽같이 처음처럼 치료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을지라도 암세포를 다시 살려주는 핵심 명령은 후생 유전학 쪽으로 살펴볼 때에 나에게 맡기고 쉬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핵심 명령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기하리라 나에게 맡기고 쉬어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붉은색 단백질은 핵심 명령이 뭐예요 그 말 듣지마 그냥 쉬지 말고 열심히 분열만 하면 된다 그래서 계속 쉬지 않고 분열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돼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확연하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 아무리 지금 바빠도 아무리 직장 나가고 싶어도 암이 걸렸으면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첫 번째 쉬어야 됩니다 전 많이 봐요 도대체 암이 걸렸는데도 직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몇 개월이나 다닌다고 휴가를 못 내 병가를 못 내 그런데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나를 위한 휴가를 좀 주자 포상휴가를 주자 과감하게 병가를 내고 아 이렇게 몇 달 가지고 안 되겠다 접습니다 직장도 접어요 그리고 정말 내 자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1년 2년 그 군대 장관이 주신 작전 명령대로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이 암세포가 싹 치료가 돼서 벌써 20년 30년 살아있는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탄은 암세포를 영원히 이 암세포와 함께 죽이려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쉬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분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세포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작전 명령대로 잘 따르는 사람들은 너는 내 거다 하고 도장을 찍어 줘요 그래야 어떤 아군을 만나도 나 니네 편이야 하고 딱 증 하나 내주면 총을 안 쏘지 전쟁터에서는 아군에게 총 맞아 죽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 군대다 라고 하나님의 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는 7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777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적어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 도장이 되려면 어떤 것이어야 될까 여기 추레웃기 31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표징 징표 싸인 인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그냥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도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도장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3대 요소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통치자의 도장은 이름이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위가 들어가야 되고 통치 영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도장 구시를 하려면 통치 영역인 대한민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위는 청소부가 아니고 대통령 그리고 이름은 박근혜 아니면 문재인 그래야 이게 딱 그분 소유 거라고 하는 표시가 되지 문재인이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도장이 될 수 있다고 표징이요 도장이라고 결론을 내려주었을까 바로 10개명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개명을 보면 이것만이 도장의 3대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여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 있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영토가 이 개명에만 들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뭐 하신 분입니까 만드신 분 창조주라고 하는 직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일곱 번째 날 쉬셨는데 그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닮게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라고 하는 걸 네가 정말 인정하면 너도 나처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 번째 날은 안식해라 이게 네 번째 개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네 번째 개명은 당신은 나의 창조주여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의 표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면 그분이 나에게 도장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도장을 받는 자들이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 받게 하고 사탄의 표, 짐승의 표를 찍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는 이 완전수 7보다는 하나 부족한 인간의 수 666으로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여기 영원히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666이 이 짐승의 표와 연관된 숫자라고 했는데 6은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인간의 수입니다 특별히 이 전자가 완전하게 있을 때는 정말 좋은 영양제가 되겠지만 거기서 뭔가 하나가 부족하면 얘가 활성산소가 되어서 사탄처럼 우리를 파멸시키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활성산소는 전자 중에서 많이도 아니고 딱 하나가 부족할 때에 불안전한 산소가 되어서 내 세포에서 자기의 그 부족한 것을 찢어먹는 활성산소가 되고 나를 파괴시키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수 7이 아니고 거기서 딱 하나 부족한 6은 이렇게 이 영적인 활성산소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게시록 12장의 전쟁 중에서 마지막 전쟁 장면을 보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는데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마지막 전쟁인데 여기서 용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용이 죽이려고 하는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용은 결국 멸망당할 세력인 것이 증명됐는데 용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용의 반대편에 서야 살아남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용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살아남을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마지막 때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 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에 계명하면 10계명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은 이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도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이 그 10계명 한가운데에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은 다른 거 안 건드려요 그때의 관계된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작전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 맡기고 나에게 맡기고 쉬라고 하는 작전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루스벨은 영렬의 심판을 기약하는 작전 명령을 내리는데 쉬지 말고 계속 분열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작전 명령을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암치료 기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아무리 바빠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곱 번째 날은 쉬어라 나도 쉬고 너도 쉬니 그날 좀 같이 만나자 내가 하늘의 능력으로 재충전해 주겠다 그날 내가 치료의 능력을 하늘에서부터 부어주겠다 쉴 때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비슷한데 하나 못 미친 것을 가지고 자꾸 요걸 표로 받으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밤낮 쉼이 없겠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치열한 대쟁투가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시간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쉬지 말고 분열을 하라라고 하는 사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사탄의 작전 명령을 듣고 계속 쉬라고 하는 날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려다니는 자들은 결국은 시간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젠가 끝납니다 영멸의 유앙뿔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그러나 그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의 말을 들으면서 딱 쉬면 드디어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략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이제 암이 생겼는가 싶었더니 다 번져 버렸어요 말기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요 암을 치료하는 전략이 딱 1기 2기 때하고 3기 이상 넘어간 말기하고 치료 방법이 매뉴얼에 보면 다릅니다 1기 2기 때는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완치를 기대합니다 완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3기 4기로 넘어가면 대부분은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목표가 완치가 아닙니다 연장입니다 그래서 4기인데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는 것은 그건 좀 양심이 없는 의사예요 거짓말한 겁니다 전략 자체가 매뉴얼에는 어찌 할 수는 없지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조금 연장하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치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기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NHK TV 방송에서 발표한 마지막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아까 봤죠 방사선으로 한 방 맞아서 다른 건 멀쩡한데 어느 한 점이 딱 망가져서 암이 시작이 됐어 그럴 때는 그거 뜯어내고 짜집기 하면 되죠 옛날에 쇠타 구멍 났을 때 그렇게 꿰매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4분의 3 정도가 다 암이 번져버렸어요 말기입니다 쇠타가 구멍이 난 게 아니고 4분의 3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럼 옛날 그 시를 귀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떨어진 거 4분의 3을 다 꿰맸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풀었죠 풀어서 쓸데없는 건 잘라내고 아직도 쓸모있는 것만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로 다시 짰어 그럼 새 옷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그런 기법을 발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갖고 우린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완전히 번졌을 때는 잘라내고 꿰매는 방법보다는 실타래를 풀어 제친내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암세포에게 자살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까지는 다 살자고 하는 명령만 내렸는데 그냥 죽자 너무 많이 망가졌다 그런데 그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암세포가 자살한 모습이 동영상에 쫙 그려져 있는데 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살이고 하나는 자살이에요 누구한테 맞아 죽으면 타살이죠 타살의 특징은 염증이 생기고 멍이 들고 아파요 그리고 세포가 썩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면 이 세포가 스스로 죽으면 염증이 없어요 마치 실타래 풀어지듯이 암세포가 아미노산 단위로 다 풀어져요 그러면 암세포도 분해되면 단백질 아니겠습니까 실타래 풀으면 다시 새 옷을 꿰맬 수 있는 것처럼 암세포가 자살을 하면 그때 분해되면서 나온 그 영양소로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많이 번졌다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자아의 삶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위한 비결은 이거 좀 고쳤을 정도가 아니니까 잘못 죄로 얼룩진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자아를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에서 암덩어리가 다 번졌어도 암덩어리가 다 풀어져서 자살할 수 있도록 내 잘못된 자아를 죽이셔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암세포 암 말기 암세포가 다 풀어져 없어지는 것을 봐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말기 암 환자들도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 LA에서 이 백퇴된 힐링 센터를 운영할 때 저 미국의 한 중앙에 있는 달라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84세 할머니이신 최경혜 할머니 보호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직장암이 생겼는데 직장암이 너무 커져서 직장을 완전히 막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변을 보질 못해요 그 틈으로 그냥 조금 어떻게 새 나오는 정도 그래 병원을 찾아갔더니 직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암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항문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자르면 이걸 연결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인공항문을 배꼽 옆에다가 내서 똥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내가 84년이나 살았는데 무슨 똥주머니까지 차고 살아야 되느냐 난 그냥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안 산다 아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한다고 하니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해 주는 백투에 대한 애라도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큰 기대를 안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자기는 진짜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똥주머니까지 차면서 살고 싶지는 않대 죽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모든 욕심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죽을 마당에 못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이 백투에 대한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디톡스를 하고 또 건강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도 그냥 기쁘게 즐겁게 손놀이도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딱 3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직장을 꽉 막을 정도로 번졌던 이 암덩어리가 3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NHK TV 방송에서 발견한 이 암의 예방 암의 치료 말기 암도 자살하면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는 이 3대 핵심 전략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과학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꼭 기적처럼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